아, 근데 너 무슨 볼일 있어서 나온 거 아니었어? 아, 맞다, 마트! 하여튼 정신머리하고는. 그래, 바쁘면 얼른 가봐. 우리도 볼일 있거든. 암튼,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. 나중에 다시 인사드릴게요. 아, 예. 다음에 또 봬요. 아, 미안해요. 많이 당황했죠? 괜찮아요, 재밌었어요. 근데 왜 이름이 의점이에요? 편의점에서 만났으니까. 의점. 아무튼, 오늘은 제가 신세 제대로 졌으니까 스페셜 한진미표 띵조합으로 대접할게요.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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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오래오래 행복하게 Nah, Rah, Rah 오래 담아두지 말고 말해 바로 니가 원하고 원하는 것들 오래 묻어 두건 진치하라면 돼 지고 볶고 제잠꽘에 풀어봐봐 Gess, OK, 쉽게 그러다 놈지 말고 더 해 바로 니가 하고 싶었던 것들 호기는 배치갈 때 나 알면 좋겠 지고 볶고 제잠꽘에 풀어봐봐 닭강정, 치즈, 김치 김밥, 와사비로 탑을 쌓은 진미표, 편의점 띵 조합. 닭치고김밥 완성. 먹어봐요. 네가 알려줄래 사랑을 먹고 싶어 네가 궁금해 taste of love 네가 알려줘 taste of love 느끼고 싶어 맛있죠? 오늘 의점이로 이름 바꾼 대가로 훌륭한데요. 다음에 또 오면 한진미표 띵 조합 먹을 수 있나요? 그러면 뭐 저도 의점이로 한 번씩 변신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럼 한진미표 띵 조합 먹을 때마다 의점 씨로 변신하는 거? 오케이? 좋아요. 저 그럼 이만 가볼게요. 잘 먹었어요. 네 저도 고마웠어요. 고마워. 지민 씨 또 봐요.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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